신호달리타스의 개념과 실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계주교 신호드 50주년 기념연설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교과 분당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호드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 문헌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교황님들의 문헌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국제신학위원회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신호달리타스라는 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의회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죠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하여 오늘의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충실성 안에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렵죠? 파란 글씨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건 쉬울 겁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 참여하는 교회상 교회가 역사와 세상 안에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는 교회상이다 그 위에 나오는 표현을 잠깐 언급드립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1, 2로 나눈 건데요 하나는 복음에서 유래해서 오늘의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충실성 이게 신호달리타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롭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호달리타스는 복음에 유래한다 복음에 또 복음으로부터 전해지는 사도들의 전통 성전이죠 교회 거룩한 전통 성전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과 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는 육화하는 육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모든 죽을 운명까지도 인간의 육신과 함께 모든 운명까지도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바로 그 육화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원천, 전통, 이곳에 창조적으로 충실하다는 거죠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충실한다 어떻게 창조적으로 충실하느냐? 역사 안에 육화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신호달리타스가 그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창조적 충실성,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에서는 친교와 참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실현을 위하여인가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보였죠? 친교, 참여, 사명 친교, 참여, 사명 이 세 단어 중에서 친교와 참여는 성전에 대한 창조독 충실성과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신호달리타스는 신호드적 교회의 구성적 차원 아까 구성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신호드적이다 그런 성격을 신호달리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호달리타스라는 표현보다는 신호드적인 교회 이런 표현이 더 아닿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째려봐야 되죠 교회가 삶과 사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 나눴죠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보그마의 주역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신호드적인 교회이고 그 성격이 원리가 바로 신호달리타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용을 한번 읽어보면 신교회 선물과 임무 안에서 우리는 신호달리타스의 원천과 형상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들을 식별하고 또 그러한 여정을 실행하는 데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책임과 질서 있게 참여함으로써 신교는 하느님 백성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활동 방식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교 중심의 교회론인 거죠 신교 중심 교회가 삶을 통해서 신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딱 봤을 때 갈등과 분열 서로 대립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교회 사람들을 보면 늘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친교하고 늘 화합하면서 잘 어우러진다 그런 교회상을 신호드적인 교회가 담고 있다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신호드적 교회란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드러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 자체가 친교라는 거예요 친교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공통된 품위와 이게 다 인용문입니다 공통된 품위와 사명 은사와 소명 직무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금화 사명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위에서 신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상명하달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사제도 신자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각자가 부여받은 품위와 사명이 있고 또 직무가 있죠 물론 공통된 품위와 사명도 있겠지만 그 고유한 직에 따라 주어진 은사와 소명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호드적인 교회다 그리고 그 기원은 삼위일체적인 친교에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자비가 바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잖아요 당신은 늘 하느님 아버지와 아빠 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교 관계를 사셨고 삼위일체적인 친교와 사랑이죠 그 삼위일체적인 친교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 친교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초대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또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면서 하느님과 결합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일치하며 자신을 내어줌으로 친교를 실현한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의 성사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봤을 때 신자들을 봤을 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지극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특히 여기에서의 원리는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죠 성령의 활동이 시노달리타스의 원리로 작용을 하시면서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교회에 전해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전례에 참여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 여러 성사를 집전하고 참여할 때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걸 실천할 때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내어주며 봉사하고 밖으로 나가서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면서 나의 삶을 나눌 때 이 모든 활동 안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신자 각각 개개인은 자신의 삶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다 성령의 활동으로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고유한 그 열매를 맺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면담할 때 물어봐요 너는 하느님께서 주신 너만을 위한 또 교회 봉사하도록 너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생각을 해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죠 또 그런 은총의 선물을 또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의 고유한 성장 배경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제의 지망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성장 배경 또 인생 경로 또 지금의 상황 여러가지 봤을 때 그냥 재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만을 위해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선물이 나의 삶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안에는 은사와 선물만이 아니라 나약함과 한계 또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게 우리 신학생 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는 은사와 함께 내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나약함과 한계가 있는데 이걸 부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의 통합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함께 구성하시면 좋겠는데 영성 강화 여기서 끝내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체의 성사로 형성되고 양육되고 신혼달리다스는 성찬례를 통해 특별히 드러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시노드 정신 이거는 어디에서 제일 드러나냐면 성찬례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찬례 성체성사 신부님이 집전하시고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직무 있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그 중에서 사제직을 여러분들은 부여받았어요 그 사제직을 성체 성사 때 미사 전례 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사제직을 갖고 참여하는 거예요 사제가 되어서 물론 미사를 집전하는 분은 사제지만 여러분들은 보편사제직이라는 그런 직무를 부여받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제사의 예물로 봉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가 집전하는 그 미사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제 말이 아니라 교회 문헌에 나오는 교회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 여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게 신호드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전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신호드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신자분들만 계신데 언젠가는 신부님들하고도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저의 석사학위 지도 신부님이 전례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늘 본당 사제로 사시면서 연구활동하고 강의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본당을 갔을 때 그분이 미사 전례를 집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엄청난 이벤트를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부님은 거의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야말로 신자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미사의 곳곳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큰 감명을 받으면서 우리 수원교구에 최소한 수원교구에 각 본당에서 그러한 미사들이 이렇게 거행되고 봉험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 모습이 사제와 평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전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신호드적인 교회고 그것이 사실은 삶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죠 미사는 그냥 경직되고 신자분들은 수동적인데 일상 삶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내가 신호달리타스를 통해서 신호달리타스를 특별히 드러내는 장소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그거였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어져오는 교회의 전통 거기에 창조적으로 충실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런 3.21차적인 친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역사 안에 세상 안에 육화하는 그런 교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명 쪽으로 더 집중이 되어 있겠죠 친교 참여가 앞에서 강조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친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삶에서 살아날 것인가 이게 사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어떤 문화의 흐름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기록하고 전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2022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3년째 이어질 때 이걸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하느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궁리를 하고 함께 찾아야죠 그래서 이게 식별이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교회가 삶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역사와 세상 안에 현존한 방식과 상관하는 것 신호달리타스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의 방식이 바로 신호드적인 교회다 다시 말하면 사명 수행을 위해서 식별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과제에 응답하는 주체는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다 그래서 이 식별의 과정은 또 식별의 방식은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신자분들 몇몇 분들을 대표만 뽑아서 듣는데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단계이고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화 그래서 늘 신자분들의 개개인들의 그런 말씀들을 기교려 듣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안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요한 성당에서 수험생 부모님들의 기도 모임에 가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냥 안간힘을 써갖고 강의를 준비해간 내용과 실제로 가서 그분들의 질문 한 3개 4개 정도를 들었는데 비교해 볼 때 제 강의가 너무 빈약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하신 그 말씀 또 건의 또 질문 이런 말씀들에 그야말로 문제의 핵심이 담겨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담겨있다는 걸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들으라는 거죠 누구를 전체를 그냥 몇 명만 뽑아서 듣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야 한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경청을 통한 공동체의 식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부르심인데 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은 각 신자분들이고 각 그 삶의 자리잖아요 신부님이나 수도자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서 식별할 수도 없어요 식별의 주체는 각 신자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신자분들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역사안에 육화해야 되는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식별이 필요한데 대화와 경청이 더욱 요청된다 경청이라는 말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문인데요 식별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필요한 기도 묵상 성찰 연구의 공간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나아갈 응답할 길을 식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분위기와 그냥 이렇게 식사자리나 뭐 아니면 술자리 식사나 술자리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기도와 묵상 어떤 성찰 이런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는 거죠 형제자매들과 진솔하고 평안하고 객관적인 대화를 하고 체험들과 각 공동체와 상황의 실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선문들을 교환하고 모든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리는 바로 그거죠 공동체적인 식별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식별의 어떤 분위기는 기도와 함께 서로 경청하는 진지한 경청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경청하는 자리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이 신자들의 삶이기에 제가 제로집에서 글 중에 하나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상명하다 위에서 아래로 성령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도행점만 봐도요 선교사가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그곳에 가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도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우리들 특히 보금서나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느님의 활동방식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로 혹은 쌍방으로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해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이 문헌에 나온 시노드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려는 이 시노드적인 교회 이 시노드 정신은 뿌리가 보금에 있고 교회의 거룩한 전통에 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거룩한 전통에 충실히 살기 위해서는 창조적으로 이 역사와 문화 세상 안에서 육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시노드적인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아까 선교사명이죠 선교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시노드적인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선교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친교임을 드러내는 것이 시노드적인 교회라면 이 시노드적인 교회의 모습은 처음부터 그래왔다는 게 전통에 대한 창조적인 충실성이죠 처음부터 그래왔고 하지만 그 친교를 지금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좀 더 시노드 정신에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50주년 기념 연설이 있죠 이 세계주교 시노드라는 것이 지금 세계주교 시노드 16차에 지금 기간 중이잖아요 우리 각 교구 단계에서 지금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는데 경청하고 있는데 이건 1965년 9월 15일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개최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3년 동안 계속 개최된 게 아니라 회기가 있죠 주로 이제 가을쯤에 기간을 두고 회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62년 63년 64년 65년 이렇게 됐죠 65년 11월 말에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폐막되기 바로 직전인 9월 15일에 바오로 6세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유회의 출발은 유한 23세께서 시작하셨죠 교황님 근데 중간에 선종을 하시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공유회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폐막하기 바로 전에 아 지금 이 공유회 공유회를 조금 더 자주 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교회가 시대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아래서 세계주교 시노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1965년 9월이에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2015년이겠죠 그렇죠 2015년에 50주년 기념 때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연설을 하신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앞에 맨 첫 번째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물론 여기서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시노르달리타스는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구성적 차원 그야말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처음부터 시노드를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시노드 시노르달리타스가 강조가 이렇게 더 강해지시면서 16차의 세계주교 시노드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고요 잠깐 여담입니다만 저희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주제를 연구해왔고 올해 2022년 5월 초에 세계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아까 알폼스 보라스라는 벨기에 유명한 교회법 학자 있죠 그분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5월에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1박 2일로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시노르달리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함께 연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하시는 기본 정신은 하느님 백성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세례 성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 성사 생일이 또 축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요 그죠? 세례를 언제 받았나 기억도 잘 안 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시작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진한 감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개개인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보금화의 능동적인 주체라는 거 계속 여기서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특히 신앙 감각이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사이 경직된 구분을 막아줍니다 이게 성직주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성직주의를 너무 극대화시키면 사제들 성직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구조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사고 방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교회 운영 방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사제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신앙 감각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이유는 아까 이철구 신부님께서도 보호마 국장 신부님 신앙 감각을 강조하셨는데 신앙 감각을 얘기한다는 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일반 평신도 신자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성 공동 책임성 신부님은 신부님이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더 센 신앙 감각을 갖고 있고 갓 세례받은 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신앙 감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신앙 감각은 똑같은 그래서 배우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 이 경직되고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 구분을 뛰어넘도록 그래서 신자분 누구나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신앙 감각 신호드적인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고 상호 경청을 통해서 서로 배운다 신부님도 신자분들의 나눔에 귀를 기울이면서 몰랐던 것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특히 신앙적으로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상호 경청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특히 세계주교 신호드는 그러한 경청의 역동성이 수렴되는 지점이다 개별 교회 차원에서는 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걸 모아서 세계주교 신호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교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라고 짓죠 한국교회 주교회의가 지역교회 차원의 중요한 기구니까 주교회의에서 각 개별교회 교구 것들을 내용들을 다 모아서 지역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다시 법현교회 차원으로 교황청으로 이렇게 보내면 교황청에서 그걸 전세계에서 온 걸 바탕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문헌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계주교 신호드가 경청의 역동성이 수렴되는 전세계 모든 신자들의 의견이 한데 모여서 집약을 이루는 곳이 바로 세계주교 신호드라는 거죠 순서가 있다 먼저 하느님 백성을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성직자 목소리를 듣는다 세목자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은 뭘 하느냐 거기다가 뭘 덧붙이거나 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신자와 주교님들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교황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전세계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을 교황님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교회 개별교회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일치를 이루면서도 각 지역교회 개별교회들은 나름대로의 성교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별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치와 친교회 보증이 되어주는 분이 바로 교황님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교계 직무를 제대로 교계 교계 하면 우리는 교계 제도하면 마치 교황님 주기경님 주교님 신부님 수도자 평신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특히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황님이 저 꼭지점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기경님 주교단 사제단 그 다음에 맨 밑에 일반 평신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노달리타스는 이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다 그래서 역사각형이 나오는데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싸웠잖아요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의 종이 되어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똑같이 강조하시는 거죠 서로 섬기고자 모든 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만들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시노달리타스의 이 신 신이라는 시라버는 함께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다는 거예요 신 호도스 신호도스 이게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호달리타스 자체가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평신도와 사제가 성직자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교회를 살기 위해서 근데 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낮추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는 역삼각형이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사실은 봉사자들이다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에 불과하다 종들의 종 이대로 주교님은 문의종 주교님이시죠 종들의 문의종 주교님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이 성직자들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이 말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세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알아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은 종들의 종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권위는 섬김의 권리 권위 권위 섬기는 권위다 그리고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호달리타스 신호드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황님이 추구하시는 것 특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윗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놓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치중하라 이 말씀이 아닐까 이건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고위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정말로 내려와서 낮추고 내려와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교황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세계주교 신호드는 친교의 역동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세계주교 신호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계에 걸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 교회에서 출발해서 의견을 모아서 지역교회로 가고 지역교회에서 보편교회로 가고 그런데 이번 16차의 특징은 뭐냐면 분권화적인 분권화적인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만 따져봤을 때도요 전세계 개별 교회들 지역교회 보편교회로 실험돼서 문원이 나와서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교회가 천편일일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서가 내려온 것처럼 그런데 교황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러한 작업을 각 개별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거죠 문헌 하나 받아갖고 그냥 문헌 공부하고 끝이라는 게 아닌 거죠 이 시노드적인 절차를 각 지역 개별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16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원리는 똑같죠 뭐냐면 전체 개별 교회와 교구교회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광교교회 연합회 개별 공유회 주교회의 이런 차원인데 이런 지역교회 세 번째 단계는 보편교회 그래서 총회가 있을 때는 전세계의 주교님들이 뽑힌 주교님들이겠죠 모여서 총회를 통해서 최종 문헌 작업을 하고 그 문헌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차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친교가 어떤 교회가 친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계주교 신호드다 세계주교 신호드는 사실 우리하고 큰 관심은 없죠 우리에게 관심사는 교구고 본당이고 본당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구와 본당에서 한번 볼 텐데 문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호달리타스는 개별 교회인 교구 신호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거죠 교구 신호드 우리 수원교구 신호드가 있었나요 있었죠 최덕기 주교님 때 최종문헌이 2000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신호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우리 교구에 신호드가 있었고 두 가지 의제가 있었죠 하나는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 하나는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원교구가 신호드를 통해서 결정한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더 넘게 흘러왔는데 어쩌면 보편교회가 우리 교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우리 교구도 이제는 새로운 신호드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 개별 교회 이 교구예요 개별 교회 안에 사는 하느님 백성이 여러분들이죠 사목적인 도전들을 식별하고 사목적인 도전들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 사목 정말 어렵죠 가정사목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혼인사목 아니면 어르신 사목 다양한 사목 분야가 있고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현화 문제들이 있어요 또 본당만이 아니라 대류구 교구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시대의 흐름은 어떻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대가 던지는 도전들 특히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성, 생명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들 또 정의, 평화 문제 또 생태 문제 지금 또 우리 교구가 선도적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남북 분열 어떤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찾으라라는 거죠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적절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교의 주제로 소집해 모이는 은총의 사건이 된다 이게 교구 신호드라는 거예요 교구 신호드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호드적인 신호드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신호드적인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또 다른 제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보금화 사명을 위해서 교회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목적인 도전들을 식별하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 걸어가야 길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 모인 대화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신호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교구로 따지면 사제평의회 교구 산목평의회 그리고 본당에서는 산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 이걸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모평의회와 재무평의회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사목회 사모평의회만 으로 충분한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나눴던 그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당 신자분들의 전체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저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시노달리다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 시노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살고 본당에 가서만 시노드적으로 사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시노드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특히 여러 학자들이 이런 구분을 합니다 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와 비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 이 형식적인 건 예를 들어서 세계주교 시노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구 시노드가 있을 수 있고 또 본당의 어떤 사모평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도 이거 뭐냐 우리가 삶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식별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가정에 생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모든 삶 안에서 우리는 시노드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시노드가 교회의 구성적 요소 DNA라고 한다면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 삶 안에서도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식별하는 신앙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 내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저한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들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찾아가는 식별하는 신앙에 한다라는 거죠 일례로 제가 또 여기서 썼지만 각 본당에서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우리 본당에서 정말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제가 요새 정말 안신전을 시작했지만 신자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줌으로 하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 토마스 크룸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어저께 책거리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리교사들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대상은 초등부 중고등학생들만이 아니라 전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본당 공동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보선 돼야 될 건 바로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가정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교회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자꾸만 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는지 이런 생각만 했지 신호드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만약에 본당으로 따지면 본당 공동체 전체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특히 아이들의 어떤 의견까지도 기교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전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지 않았을까 한번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본당신부 시켜주면 제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편집 좀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식별하는 신앙이라는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청소년 사목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리한다면 분명히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들게 되는데 이러한 식별하는 신앙이 우리 생활화됐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안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식별하는 신앙의 생활화가 요청되는 이런 대목이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신호등인 교회는 분권화된 교회인 동시에 일치된 교회다 각 개별 교회가 교육으로 따지면 각 교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구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경청하고 거행하고 전례안에서 거행하고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그 해법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라 하지만 그 교구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교회 안에 일치되어 있는 교회다 이게 바로 신호등적인 교회이고요 한국 교회가 주체가 되라는 그리고 한국인들 하느님 백성을 향한 대화와 경청의 자세 공동체적인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역사와 세상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나아가는 교회 특히 신호등 교회는 통합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통합적인 생활 방식 식별하는 신앙 경청하고 대화하며 모색하는 신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몰라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여기에 나오는 신호달리다스의 아주 중요한 전형으로 제시되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다교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신자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던 그런 관습을 새로 들어온 이교인들에게도 해야 될지 이거 예수님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귓속말로 해주시진 않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하고 경청하면서 그 길을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몰라요 답을 하지만 그 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찾을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경청과 식별의 과정이 하나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식별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걸 몰랐네 그러고 보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았네 하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신자분들도 저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생각이 편협했네 보면서 더 큰 눈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변화의 가정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식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내가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자명한 건데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의견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인정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식별하는 신앙이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이 더 불확실해졌잖아요 늘 불안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신호드적인 식별의 길이다 알 수 없지만 신앙 감각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실천적인 고민들 본당에서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특히 사목평의 사목평의 같은 데 보면 양방에서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신부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하지 마요 근데 또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내라고 해도 아이 뭐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말해봤자 신부님이 더 잘 아시겠지 이런 양방에서의 어떤 그런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entrambul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